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칸TV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로컷에 대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컷을 제가 주문을 하고 받은 것은 이틀 전인데요. 로컷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저는 HG로 주문을 했고 여기 보면 HG 제품이고 스터드도 HG 스터드입니다. 당연히 HG로 한 이유는 이 제품의 로컷에서는 FG와 HG 두 가지만 나왔고 이게 이제 FG인데요. HG가 나오질 않았어요. 이 로컷에서. 그래서 로컷에 HG가 나오질 않아서 대안으로서 HG를 선택을 했는데 HG를 선택한 이유는 이 X 모델하고 지금 HG 스터드도 약간 다르긴 한데 FG에서는 코파라도 약간 다릅니다. 이 HG 스터드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한 10년 전부터 사용되는 아디다스의 일본판들 HG 제품들에 사용되는 스터드여서 이 스터드 모양과 이제 소재는 뭐 예전과 동일하다고 봤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일본판 HG는 충분히 이제 사용이 가능한 걸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예전에 뭐 이제 여기에 사용됐던 이런 스터드와 기본적으로 그 소재는 동일해요. 동일한 스터드가 끼워져 있기 때문에 뭐 이걸 하는데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보고 로컷을 선택을 했는데 프랜트는 지금 이제 플러스 모델에서는 이건 이제 에이스 모델이게 나중에 이렇게 목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목이 올라가고 있고 대신에 이제 여기 끈이 없는 구조를 계속 지금 고집을 하고 끌고 하고 있긴 한데 뭐 오늘도 이제 그런 문의가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메시스 같은 걸 구입을 하고자 하는데 끈이 없는 모델과 끈이 있는 모델 중에서 어떤 게 나을까 끈 없는 모델도 괜찮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분명한 사실 하나는 끈이 없으면 끈이 있는 거를 대체하는 다른 어떤 장치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축구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운동화, 구두 뭐 이런 모든 데서서 끈이 있는 이유는 이 끈이 있음으로 해서 여기를 절개를 하면 절개를 하거나 그래서 텀을 만들게 되거나 하면 우선 신고 붙는 게 편하구요. 그 다음에 끈이 있음으로써 벗겨지지 않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보통 캐주얼 구두 같은 것을 로프라 그래서 끈이 없는 형태로 나오는 신발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신발이 들어가는 이쪽 부분이 비교적 넓게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뒤에 힐 카운터를 낮게 만들고 앞쪽과 로퍼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들어가는 신발이 들어가는 여기에 전체 면적을 넓혀서 신발 자체를 벗고 신는데 편하게. 대신에 로퍼 같은 형태를 신고 운동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잘 벗겨지니까. 그래서 끈이 있는 모델인 경우에는 벗겨짐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신고 벗고 하는 것들이 편한데 저 같은 경우는 목이 올라간 경우에 목 칼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역할, 기능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별로 지지하지 않는 입장이고 사실 이제 불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 프레젠트 모델 18.1의 리뷰를 제가 올렸을 때 로컷이 나올 것이다. 이 프레젠트 모델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프레젠트 모델에서 기본적으로 목 칼라라는 게 특히 아디다스에서 만들고 있는 그렇게 긴 형태의 목 칼라가 삭스핏을 형성한다 라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디다스가 최근에 축구화를 만들 때 엑스라든지 네메시스는 이미 그 소재 자체에 그러니까 우번이나 아니면 텐션 테이프 같은 걸로 기본적으로 잘 랩핑이 되도록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프레젠트 모델에서 목을 포기를 하면 축구화 자체의 완성도 오히려 높아진다고 보지만 그렇게 되게 되면 나이키와의 경쟁에 있어서 목이 올라가 있는 모델 자체가 싹 없어지기 때문에 그 사일로 하나가 아디다스로서는 그거를 포기를 못 할 거라고 보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나이키와의 경쟁 관계에서 목이 있는 축구화를 만들 때 그 목이 있는 축구화를 만들면서 지금 프레젠트에서는 목이 있는 게 사실상 아무런 기능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든지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사용 편의성을 위해서 결국 로컷이 나올 거라고 봤었고 실제로 로컷이 나온 모델이 이제 이 모델이 됩니다. 근데 이 모델을 이제 선택을 할 때 저희가 선택을 할 때 한 가지 이제 고려사항은 뭐였냐면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HG로 갈 것이냐 FG로 갈 것이냐 하는 건데 뭐 당연히 그 인조구장에서 공을 차야 되기 때문에 이 HG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선택의 여지 없습니다. 선택 가능성이 아예 없는 제품이고 프레트 모델이 나와서 그러면 인조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이미 커뮤니터 상에서는 충분히 알려드렸지만 두 제품의 핏이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X 모델에서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고 코파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 프레트에도 동일하게 지금 적용되는 상황인데 먼저 이 프레트의 모델은 데몬 스킨이라든지 프라임미트라든지 FG에서 나오는 스플릿 형태라든지 아웃솔 이런 거 그 다음에 아웃솔과 플레이트와 스터드를 결합하는 그러니까 듀얼 형태인데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이미 너무 많이 말씀드렸고요 여기다 뭐죠? 여기 밴드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끈이 있냐 없냐 이런 모델에 플러스 모델이 다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끈이 없는 모델 끈이 없는 모델인 경우에는 왜 제가 선택을 하지 않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발을 벗고 신는 것 자체가 불편을 하고 두 번째는 끈이 없을 경우에 끈이 있도록 대체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강구하는데 그게 뭐냐면 잘 안 벗겨지도록 잘 안 벗겨지도록 그래서 잘 안 벗겨지도록 하고 목을 길게 올려서 목 칼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중족부 부분은 타이트하게 좋아서 신발 안에 딱 들어가면 발이 걸려서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이 앞쪽 공간은 넓혀 놓되 여기 중족골 여기 부분은 급격하게 좋아서 발 빠져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목을 길게 올려서 일부 밑그림이 있다 하더라도 뒤쪽에 패딩 처리를 통해서 비교적 발과 축구화사의 공간을 메꿔주고 목이 올라와 있음으로 해서 완전히 경기 중에 벗겨지는 것을 방지한다 그런 거죠 그리고 끈이 없음으로 해서 장기적 사용에 따라 프라임 니트가 늘어나서 신발이 결국엔 약간 느슨해질 수 있는 부분 그거에 대해서 처음 제조 당시에서부터 여기에 텐션을 강력하게 조절을 해서 발볼이 좁도록 만드는 것 이게 웃긴 것은 플러스 모델에 적용된 픽과 끈이 없는 형태로 축구화를 제조했을 때 갖고 있는 강력한 텐션이 이쪽 중족골 부분에 플러스 모델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 프레데트 축구화를 플러스 모델을 착용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뭐냐면 발볼이 좁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발볼이 좁음에도 불구하고 앞쪽이 남는다는 것 하나와 그 다음에 돌기가 떨어져 나가는 것 그 두 가지 세 가지 세 가지로 알 수 있고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형과 관련된 부분은 돌기가 떨어져 나가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돌기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장치이기 때문에 사용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게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족형이 맞지 않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제품 착용에서 부상 위험이 있다든지 통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품을 선택을 해 보지 않고 그 그 그 그 사전에 트라이 해보지는 않고 신발을 구입해서 착용하는데 굉장히 위험 리스크가 다르죠 왜냐하면 이 제품이 예전 같으면 일반 요정도 로컷으로 나오는 제품 같으면 아디다스의 출시 가격으로 기준으로 보면 한 23만 9천원 정도면 적당한 가격인데 이게 지금 29만 9천원에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 제품이고 현재 그 제품의 수량이 많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뭐 물론 판매 제품들도 판매체에 따라서 30% 할인대까지 맥시멈으로 그렇게 판매하는 곳이 국내에서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파는 곳들이 있죠 그러니까 출시되자마자 물건 대량 갖고 가서 방지담회식으로 파는 곳들이 있으니까 그런 가격 조건 유리한 가격 조건 안에서 구입을 하지 않 그렇게 하더라도 20만원 넘어가고 예전보다 더 비싸니까 고가의 제품을 사서 발볼이 좁아서 통증을 계속 느끼면서 착용하기는 어렵다 물론 이 프라임 니트라는 것은 어쨌건 간에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의 어퍼의 유연성 때문에 늘어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지금 프레데터에서 만든 형태의 이 가죽 어퍼는 저희가 이 에이스 모델에서 잠깐 다른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이 제품 그러니까 프라임 니트 위에 지나친 코팅 처리되어 있는 슈즈들은 성형성이 확보가 장시간에 걸쳐서 착용을 하더라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 이게 마이너스 뭐고 결국 이 형태로 나오는 축구화들은 단종이 됐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축구화 선택에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어 그러니까 FG와 이제 그러면 HG 두 개를 놓고 과연 뭐를 선택을 해야 되냐 근데 저희 영상 보시는 대부분 아니면 뭐 영상을 보지 않듯이라도 국내 환경상 대부분에 지금 현재 어 운동하시는 분은 결국 인조구장이죠 그러니까 인조구장이기 때문에 이 FG는 탈락이 될 수밖에 없고 어 이제 HG로 넘어와야 되는데 제가 HG 제품을 받고 나서 어 느꼈던 거는 그 기존에 제가 이 제품 이 오기 전까지 이제 플러스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뭐 20.1의 뭐 칼라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 바를러 착용을 해 봤을 때랑 핏감이 완전히 달랐었어요 그러니까 어 저처럼 예를 들면 두 번째 발가락이 음 두 번째 발가락이 길고 첫 번째 발가락이 짧은 형태 엄지 발가락이 짧은 형태 그래서 신었을 때 이 축구하는 예를 들면 TFR을 신더라도 저희가 앞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쪽 부분이 약 10mm 1cm 이상 남아서 문제가 됐었었는데 같은 사이즈에서 이 제품을 착용을 했을 때는 엄지 발가락이 제가 짧기 때문에 실제로 발을 든 상태에서 길이를 재면 발 뒤축에서 엄지 발가락까지 길이가 243mm 정도 나오고 두 번째 발가락이 270m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cm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은 확실히 신음을 여기를 누르면 엄지 발가락 쪽이 비지긴 하지만 이쪽 부분이 그렇게 남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차량제는 다시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이 FG 모델 이 FG 모델 이 FG 모델 사실은 로컷이긴 하지만 뭐 컬러가 있는 제품은 동일한 라스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여기 앞쪽이 남을 뿐만 아니라 여기 전체가 다 남습니다 앞쪽으로 그러니까 그 족형과 저희가 늘 강조하는 이 축구화가 갖고 있는 라스트와 제 발에 족형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사진 커뮤니티상의 사진으로 보여드렸듯이 이 축구화와 이 축구화는 동일한 모델이긴 하지만 HG와 FG는 기본적인 라스트의 쉐이프가 다릅니다 그래서 FG인 경우에는 어떻게 잘 보여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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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좀 잘 보이려나 여기가 우선 쑥 들어가 있어요 안쪽이 쑥 들어가 있고 여기가 전체적으로 이 중조꼴 헤드 쪽이 굉장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고 내려가면서 좁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HG인 경우에는 중조꼴 헤드 부분의 넓이에서부터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그렇게 쑥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 저희가 다른 앞 영상에도 여러번 말씀드렸듯이 이 프레데트 HG 같은 경우는 라스트 자체가 이 FG나 SG나 AG를 만드는 라스트가 아니라 일본식 라스트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축구 하에 라스트가 지금 국내 출시된 코파 X 프레데트에서 전부 다 이 HG 모델인 경우에는 발볼이 훨씬 더 여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두 제품을 착용을 하면 중족볼 쪽에 흔히 말하는 중족부의 저림이라든지 타이텐션 그러니까 프라임니트가 주는 프라임니트 그 다음에 고무밴드 고무밴드가 작동을 해서 발을 조여주는 정도가 이쪽이 훨씬 더 압박이 덜하고 이쪽이 훨씬 더 압박이 셉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사실 어떻게 비교해 보면 또 할 수 있냐면 축구하러 뒤를 딱 이렇게 돌아서 보면 FG HG인 경우에는 이 보이는 방향에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직선 방향으로 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Outer Plate에서 옆으로 나와 있는 면적을 보면 여기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는게 느껴져요 근데 HG인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같은 방향에서 보면 여기에서부터 이 스터드에 있는 부분에서부터 옆으로 나와 있는게 오히려 약간 더 더 많이 나와 있는 편입니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육안으로 놓고 비교를 했을 경우에도 이 HG 쪽이 훨씬 더 그 뭐죠 발이 편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HG를 신고 지금 다시 여기 간단하게 리프팅 같은 거를 하면 고무 돌기 자체는 분명히 고무 돌기 자체가 있다는 걸 느낄 정도로 공을 튕기면 리프팅이 되기는 하는데 원래 이 고무 돌기가 없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프팅하는 감각에 비하면 고무 돌기가 있음으로써 오히려 리프팅에 발 자체의 고유의 감각을 방해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물론 이제 반대로 강한 킥을 하게 되면 킥할 때는 이 돌기가 거의 느껴지질 않으니까 사실 문제는 없지만 이 고무가 있음으로써 이 축구하는 지금 그립성이 굉장히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볼의 그립성은 반대로 보면 뭐 정지된 상태의 공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드립을 할 때 밀고 나가는 거 그렇지만 움직이는 공을 컨트롤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그렇게 도움이 될 요소는 전혀 아니다 이제 그런 판단이 확실하게 들었고요 어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어플 라스트 모양만 다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단순하게 라스트 모양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이 이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요 지금 요게 FG에 들어가는 그 어 인솔이죠 인솔이고 요게 H에 들어가는데 지금 두 개를 놓고 보면 이 인솔 자체 모양도 달라요 예 인솔 자체 모양도 여기는 약간 올라와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이 저 HG 쪽 그 다음에 여기는 미끈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 만져보면 두께상에서도 어 마치 그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거의 비슷하지 않냐 느끼지만 이렇게 흔들어 보면 이렇게 흔들어 보면 이쪽에 있는 HG가 아 FG가 훨씬 힘이 없습니다 이쪽보다 그래서 이쪽이 더 약간 더 단단하게 되어 있는데 단단한다기보다는 소재상에 밀도가 높거나 아니면 두께가 약간 더 미세하게 더 두꺼운 정도 그래서 HG 쪽이 인솔도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FG인 경우에는 뭐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기 지금 스플릿 스플릿 아웃솔 때문에 안쪽에 저희가 플라스틱이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이 다 플라스틱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하얀색 부분이 플라스틱이 있는데 HG는 중전과 동일한 방식의 압축종이 같은 그런 소재 그러니까 이게 PVC인지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소재가 달라요 그래서 인솔을 끼운 상태로 착용을 했을 때 그라운드로부터 오는 충격 우리는 단순히 축가를 신고 스파이크이기 때문에 뛰면 이거 자체가 그립성에 관련된 것들만 강조를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라운드에 지면 충격 왜냐하면 이거는 천연단디용이고 이건 어쨌든 모래와 인조와 천연단디를 다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천연단디로만 설계되는 것과는 다른 미드솔과 인솔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미세한 차이에 인솔의 두께라든지 인솔의 소재의 압축 정도 쿠셔닝을 위한 그런 것들이 미세하게 다르다는 것 그 다음에 보시면 뒷축도 특이하게 발볼은 여기가 훨씬 좁게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힐 카운트 쪽은 이 FG가 두툼하게 되어 있는데 비해서 보시면 HG는 오히려 힐 카운트 쪽이 힐 카운트 쪽이 이쪽보다 훨씬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여기에 두터운 락다운을 형성시키는 패딩 처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힐 카운트 이 힐 카운트 지지하고 있는 사이즈가 이 두개 사이에는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이쪽이 FD 쪽이 여기가 훨씬 넓은 데 비해서 공교롭게도 HG가 오히려 좁게 나와서 발의 홀드성도 훨씬 뛰어나고 그러니까 중조 꼴 쪽이 훨씬 더 편해지고 그 다음에 뒤쪽의 홀드성도 오히려 뛰어난 거 로커스 나오고 나서 제가 신호를 보고 정말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앞 영상에서 코파 같은 경우도 칠 때마다 욕이 나와요 욕 나오는 이유는 신고 벗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손가락을 헤라를 쓰지 않고 축구를 신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처음에 에이스 같은 거 나왔을 때 헤라를 들고 다녔거든요 구두 주걱을 들고 다녀면서 운동장에서 낑낑매고 개우 손가락으로 받쳐서 넣고 하는데 헤라가 없는 경우는 손가락을 이렇게 뒤에 받쳐 놓으면 손가락이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 힘이 들어가니까 그냥 편하게 신고 신을 수 있는 우리가 무슨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 선수도 아니면 물론 프로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발 자체가 기본적으로 신고 벗는 것 자체가 어렵다 신는 것도 어렵고 벗는 것도 어렵다 이게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굳이 그렇게까지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하루종일 달리기를 하는 마라토나 라든지 아니면 육상 선수들이 신는 신발 라든지 이거 축구화보다 더 많은 달리기를 해야 되는 다른 종목에서도 축구 이걸로 가지고 공을 찬다고는 하지만 공을 차는 것은 결국 발이 차는 것 그런데 축구화가 차는 것 아니니까 사람의 발이 차는 것 굳이 신고 벗는 것 자체를 극단적으로 어렵게 만들어서 신는데 시간 상당한 시간 아니면 시간뿐만 아니죠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이런 축구화들이 계속 나온다 이게 사실은 납득이 안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그래서 그렇게 이전 모델에서도 물론 이 아디다스 프레데트 모델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사실 목이 올라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칠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목 칼라가 있었던 20.1이나 아니면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모델보다 신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넓게 벌어지면서 발이 들어가는 경우와 그다음에 코파처럼 극단적으로 여기가 아예 가죽이 단단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해서 발을 정말 억지로 구겨내야 되는 경우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힐컵 쪽이 계속 눌러지면 사실 축구화는 망각이죠 뒤축의 힘이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신고 벗는 과정에서 축구화의 힐컵이 망가지면 여기에 텐션이 없어지고 그러면 신발은 뒤쪽을 잡아주지 못하니까 헐떡이게 되고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축구화를 사용을 구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타이트해서 신고 벗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좀 의아한 거 그래서 저는 단연 이 HG 모델이 굉장히 발이 재발에 잘 맞고 편하다는 거 여기는 이만큼씩 남는데 비해서 남는 부분이 없고 재발족형과 정확하게 마다 떨어진다는 거 그거까지는 완전히 오케이 스터드도 전혀 인조구장 사용하도록 문제가 없는 스터드인데 이거는 이미 제가 10년 전에 입증을 했기 때문에 이 스터드 자체에 대한 의구심은 없고 인조구장 그러니까 제가 운동하는 것 자체가 인조구장이 나쁘진 않아요 꽤 좋은 운동 환경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문제는 이제 유일하게 남는 거는 그러면 이 어퍼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 해서 그 성향이 잘 되느냐 재발에 맞게 그것만 테스트를 하면 되는데 현재까지 봤을 때는 이 HG 모델인 경우에 중저꼴 절임이 그다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비교적 자연스럽게 테스트 과정을 거치면서 뭐 한 120분 180분으로 넘어가면 완전하게 제대로 된 핏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납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없이 잘 신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계속 전화가 걸려놨다 음 그래서 이 로컷에 대한 거는 어쨌든 지금 만약에 인조구장에서 운동을 하셔야 되는 분이시라 그러면 당연히 FG 보다는 HG 쪽을 적극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인조구장용 어쨌든 로컷에서는 HG가 나오지 않는다는 감안하면 이 HG는 인조구장에서 얼마든지 물론 저희가 말하는 인조구장은 비교적 잘 관리된 인조구장을 말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음 이 제품으로 가도록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 핏을 아마 두 개를 비교를 해보시면 확연히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돌기에 관련된 사항은 뭐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다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새로운 축구화를 신어본다는 하에서 어 이 축구화를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도기가 저는 사실 도기가 떨어졌다고 해서 AS 요청하거나 반품 요청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떨어진 떨어졌나보다 이렇게 하고 말고 오히려 다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거 제거할 수 있나 그래서 모르죠 또 어떤 외국에 있는 분들은 뭐 어떤 화학적 처리를 해서 다 제거를 한다던데 뭐 그러니까 이 축구화 자체는 그 자체로 어프 자체로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고 디자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그 FG랑 또 다른게 힐컵 물론 아웃솔에서 스플릿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이제 전체적인 물론 이것도 듀얼 형태로 되어 있긴 하지만 어 듀얼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거 자체가 어 뭐 특별하게 무게를 증가시킨다든지 이제 그런 요소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이 스프린트 프레임이 기본적인 힐컵 쪽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잘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이 어 여기 FG도 물론 어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힐컵을 단단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요소는 있긴 하지만 이것보다는 오히려 이쪽이 더 훨씬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선호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느낌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를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다만 이 FG는 확실하게 스터드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이 발볼이 좁고 여기는 넓어서 발을 모아주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축구화 일본 축구화를 비교적 제가 선호하는 부분은 어떤 축구화를 신도라도 이 정도 핏에서 발에 천연가죽이나 인조가죽이나 핏감이 굉장히 상승을 하고 이 앞쪽이 오히려 일본 축구화들이 여기를 좁게 만들어서 발을 잘 모아주게 그러면 발가락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보다 발가락이 좁혀져 있는게 힘을 모아서 강한 킥을 할 수 있는 어쨌든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이 HG 모델에 HG가 안 나오는 건 약간 아쉽긴 하지만 HG가 나왔다 하더라도 결국 핏에서 문제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HG가 더 훨씬 편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HG 대신에 HG가 나온 게 저 같은 사람한테 저와 발굴이 비슷한 형태인 보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행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연히 다른 핏을 분명히 갖고 있는 두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들도 서로 잘 비교를 해 보시고 구입을 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아무래도 이 형태 HG가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조구장 HG도 마찬가지 그렇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이 제품은 지금 사놓고 구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인조구장에서 사신다고 하면 저도 이 제품은 아마 주말 정도에 우리 훈님이 시간이 되시면 실제 필드에서 한번 차보고 그 자리에서 리뷰를 또 간단하게 하는 식으로 해서 돌기 관련 것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핏감이 실제 공에 타격이 됐을 때 어떤가 하는 거는 한번 테스트를 해서 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기 쉽지는 않긴 한데 그거를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레이드 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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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이 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 로컷은 아까 말씀드렸죠 목 컬러가 있는 거에 비해서 로컷은 훨씬 싱고 벗겨도 훨씬 편하고 발목의 가동성 어떤 분은 목이 있어서도 편하게도 발자를 잡아준다고 하지만 저희는 전혀 그런 거 보이지 않고 발목의 가동성이나 경쾌함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쪽이어서 그런 불필요한 부분들이 없어진 게 오히려 낫다 그래서 로컷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조구장에서 설 수 있는 요건 그 다음에 발의 핏이 어쨌든 기존의 FG이나 이런 모델보다는 중족골이 좁은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 있는 모델 이런 HG 모델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굳이 신고 싶으신 분들은 로컷에 HG 쪽으로 가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또 상위버전 그러니까 목이 있는 부분에서는 지금 HG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요 로컷을 한번씩 착용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프레젝트의 20.1 로컷 FG와 HG HG 위주로 해서 FG와 비교하는 리뷰를 해봤습니다 프레젝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